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귀신을 보는 언니 저희 언니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제2여고를 다녔는데 같은 반 친구분이 겪은 일입니다 성희언니는 늘 창백하고 어딘가 허약해 보이는 인상이었는데 수련회에서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더랍니다 성희언니가 처음 귀신을 보게 된 건 7살 때쯤 깊은 산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였답니다 저녁에 동생이랑 맞게 나와 놀고 있는데 집 뒷산에서 등불처럼 하얀 물체가 반짝반짝하는 게 보여서 무작정 그쪽으로 뛰어갔답니다 반짝거리는 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언니의 눈앞에 보인 것은 등불이 아닌 흰 소복을 입은 눈동자가 없는 여자가 허공에 앉은 자세로 붕 떠서 시계추처럼 좌우로 머리를 흔들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언니는 바로 기절했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낮으건 밤이건 할 것 없이 환영과 귀신에게 시달렸답니다 성희언니는 남한산성 부근에 위치한 오래된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남한산성 부근은 미군기지와 특수부대 때문에 꽤 오래전에 지어진 허름한 빌라가 많습니다 나중에 무당을 통해 들으니 언니가 사는 집터가 워낙 안 좋아 집 귀신들에 의해 언니의 기가 더 약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어느 날 하루는 학교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와 방문을 열었는데 방 한가운데에 목을 맨 여자가 고개가 꺾인 채로 자신을 보며 웃고 있더랍니다 언니는 바로 기절했고 자꾸 보이는 환영을 참을 수 없어 결국 고민 끝에 그간의 일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 기도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천주교 집안이라 믿음이 굉장히 강했답니다 다음날 어머니가 안방에서 성모 마리아상을 향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온몰 소름이 돋고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처럼 싸늘해지면서 온몸이 으슬으슬해지더랍니다 10년을 넘게 애용 미사가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지고 원인 모를 두려움에 기도를 도저히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방에 있는 언니의 동생을 불러 성희 언니를 위해 기도하며 옆에 앉혀놨는데 동생 역시 미사도 외우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방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기도에 실패한 그날 밤 성희 언니가 잠을 자는데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더랍니다 음식을 먹듯 쩝쩝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귀속말을 하듯이 소곤소곤 대는 소리 같기도 하더랍니다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잘 들어보니 귓가에서 들리는 줄 알았던 소리는 가슴 깨에서 정확히는 몸 안에서 들리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굉장히 다정하면서도 움산한 여자의 목소리였고 여자는 귓속말 하는 것처럼 소곤소곤 되면서 이 말만 계속 대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줌마 누구야? 그 아줌마 쫓아내? 안 그럼 죽여버릴 거야 넌 내 거야 성희 언니가 귀신을 떼어냈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천주교인이신 부모님께서 어렵사리 믿음을 저버리고 무당까지 찾았지만 무당은 손사래를 치며 귀신의 귀가 너무 강해서 내 힘으론 도저히 떼어낼 수 없네 라는 귀관적인 한마디 뿐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금정굴 고등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저희 동네 뒷산엔 금정굴이란 곳이 있습니다 1995년에 한국전쟁 때 학살당한 민간인의 유골이 출토된 곳입니다 어느 날 저는 학교 친구들과 한밤중에 금정굴로 가기로 했습니다 담력시험 삼아 호기심에 갔는데 금정굴 주변에 오니 몇몇 친구들이 포기하고 저와 다른 친구 한명 이렇게 둘 뿐이었습니다 손전등도 없어 치륵처럼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둘 다 무서워 서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용기를 내어 앞장섰습니다 친구는 바로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금정굴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아무 일도 없고 하니 안심이 됐습니다 이윽고 내려가는데 친구에게서 문제가 왔습니다 저와 함께 금정굴에 올라 같이 돌았던 친구에게 언제 올 거야? 우리 먼저 가기 전에 어서와 순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까까지 있었던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등골이 오삭해지는 기분에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한참 내려가니 중간에 포기했던 애들 속에 저와 같이 올라갔던 친구를 봤습니다 제 뒤에 있어야 할 녀석이 그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깜짝 놀랄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절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애들이랑 같이 포기했는데 너 진짜 겁 없더라 혼자서도 잘 올라가던데 세 번째 이야기 경사로 저희 학교에는 군자관이라고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계속된 징계축으로 인해 모양이 많이 변했지만 제가 입학한 98년 당시에는 건물 가운데 정원이 있는 미음자 모양의 계단과 더불어 경사로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한 이야기는 바로 이 경사로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90년대 당시 군자관에서는 입문대 수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입문대 학생 중에 발작을 일으키는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발작하면 소리를 지르며 목도를 뛰어다녔는데 월학 자주 발작을 일으키는 데다가 나도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오기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녀도 무관심하게 저 미친년 또 지랄이야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험을 앞둔 어느 날 밤에 몇몇 학생들이 군자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발작을 일으켜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공부하던 학생들은 짜증이 났지만 그냥 공부를 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기에 별 생각 없이 공부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순찰을 돌던 수위 아저씨는 군자관 2층과 3층 사이의 경사로에 귀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여학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에 이미 죽어 있었지만 몸은 따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 여학생이 3층 복도에서 발작을 일으켜 뛰어다니던 중에 경사로 근처에서 1층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고 귀를 흘리며 경사로를 기어 올라가던 중에 2층과 3층 사이에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실족인지 투신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실족으로 인한 사고이고 3층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경사로를 기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죽음이 잊혀진 1년 후에 어느 날에 어둡고 흐미진 경사로를 기어 올라가는 여자를 보고 비명과 함께 기절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자신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긴 머리를 하고 경사로를 아주 느리게 기어 올라가는 사람 형태의 무엇을 봤다고 말했답니다 그 후 밤에는 아무도 혼자 그 경사로에는 다가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이후에는 저도 야간에는 되도록이면 경사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무덤의 모녀 30년 지기 친구 애니 부산에서 택시를 몰 때 겪었던 일입니다 택시는 이 교대로 그날은 야간 근무였습니다 기사 휴게실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아주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그날은 하루 쉬고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뒤숭숭한 정신을 다스리고 택시를 몰았습니다 택시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너무나 피곤한 직업이고 특히 야간운전은 밤눈이 어두운 앤에게 있어서 고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애는 괴담에 약했습니다 야간조 선후배 기사들이 가끔 괴담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일단은 호기심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패올 때는 아가씨였는데 내릴 때는 할머니더라 12시 넘어서 뒷좌석에 타는 손님 중에는 눈밀어로 보면 안 보이기도 하더라 믿거나 말거나 괴담들은 들을 땐 오싹하고 재미있지만 그런 괴담이라도 듣고 하는 야간운전은 정말 생각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애는 밝은 시내 유흥가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야간운전 중에 모르는 길로 가서 헤매다가 고생한 기억이 나서였습니다 몇 차례 취객들을 실어 나르고 회사로 돌아가려는데 조금 한적한 길에서 모녀가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방울 몽이의 원피스를 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인과 유치원생 같은 복장을 한 예닐국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애는 마지막 손님이라 생각하고 일단 행선지를 물어보는데 모녀는 시외까지 간다고 했고 일단 그곳으로 가는 길은 허니 알기에 모녀를 태웠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앤이 가끔 눈밀어로 힐끔힐끔 쳐다보았지만 모녀는 뒷좌석에서 하나같이 창백한 표정으로 어두워서 그런지 그날따라 얼굴이 무지 희미하게 보였답니다 어느 한 말투에 여인이 세워달라고 한 곳은 인족도 드문 길 옆으로 몇 번 와봐서 알지만 옆으로 빠져나가는 샛길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할아버지 댁이야? 그래 예진아 생기라고는 전혀 없이 느껴지는 말투 애는 애아해하면서 그 길 옆에 택시를 세우고 돈까지 계산하고 모녀가 내리는 것을 사이드미러로 보는데 그 모녀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기분이 이상하여 급히 내려서 사방을 둘러보니 모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귀의 옆은 어두컴컴한 숲인데다 오솔길도 없었습니다 애는 소름이 돋으며 간신히 운전대를 잡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애는 택시를 그만두었습니다 후에 모녀가 사라진 그 길을 친구들이랑 지나갔는데 모녀가 사라진 지점에서 주위를 보니 길 옆에 큰 무덤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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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